며느리의 친정은 일본 니가타현. 스키와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방문은 7년 만인데요. 문제가 생겼답니다. 여행을 앞두고 한바탕 다툼을 벌인 고부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한데. 그 때문에 피곤했는지 고락떨어진 고부. 고부는 이번 여행을 앞두고 걱정도 기대에도 많다고 해요. 잘 되다가 만들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일본 가면 그 사돈을 만들고 내가 말을 할 점이야. 왜 이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키우면 뭐 한 가지 할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부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손주들의 동행. 조금만 더 고려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많이?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려가시면 돼요. 고려가? 네. 먼저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마요니씨. 친정 엄마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훌쩍한 외손주들 반가우시지요. 마요니씨는 부지런히 통협을 하느라 바쁩니다. 친정 어머니는 집으로 모시지 못해서 음식과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을 처음 만나는 거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데요. 안 사돈이 먼저 내놓은 건 직접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드세요. 저번에 만들었어요. 저번에 만들었어요. 저번에 만들었어요. 저번에 만들었어요. 안 사돈이 들어있어요. 안 사돈이 들어있어요. 안 사돈이 들어있어서 물이 괜찮아요. 맛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요? 사돈에게 궁금한 게 많다던 이 여사. 어떠세요? 사돈이 내가 보고 싶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엄마를 보고 싶다. 엄마가 원인을 일으켜도 하나도 안 가르쳤노.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닮았다 해도 엄마 모습이 없다고. 엄마를 닮지 않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엄마가 닮으면 원만하게 와도 이렇게 됐노 싶어. 아버지를 닮은 마유미 씨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어릴 때 재주가 많았다고 해요. 나는 그 여사에서 내가 엄마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는 얼굴을 많이 닮았다고 해요. 나는 나는 너무 웃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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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나는 나는참을 많이 response. 나는 한참을 너무 빙고 배웠고, 나는 내 인기가 있는 거 같다고. 나는 아이들이 잔뜩으로서 novelty가 나요. 나는 나는 그 여사에서 전화입동원이다. 한참을 먼저 단어로 뭐 하나를 했고, 이날 수익을 벌려야 했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한 게 많고 친정어머니는 딸 자랑이 한창입니다. 사돈을 만나면 따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심시키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 무섭게 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를 안 적게 말해서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이 여사님 며느리 자리는 어디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마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 며느리 혼자 딴 세상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마유미 씨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골라오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아웃! 규모 있게 돈 쓰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한 잔 그거 사가 뭐야? 안 잘라꼬?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 살까요? 그럼 뭐? 이거 세일하고 있어. 다 먹으러 가면 뭐? 이거 뭐? 이거 설탕. 설탕이 더 많이 주다. 조그만 설탕이 더 있는데. 그럼 우리 먹고 갈 건데. 노란 게 안 났나? 네, 노란 게. 어머니께서 이건 안 돼, 저거 안 돼 해서 저거는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또 이야기해봤자 뭐 또 삶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뭐로 반찬이 할지 그거를 몰라.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사라 하면 그렇게 불렀지.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니 내가 얼마나 터지겠어. 가시니. 일본인이 식사 준비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반찬은 달걀 부침. 시어머니가 잘 되는지 보려고 왔는데. 아유, 우리 아유 그래 했나? 달아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지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다시 왔어요? 다시 해봐요. 또 그렇게 해봐요. 나도 안 해봐요. 한 번도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그 숙박이 여기까지 와. 네. 며느리의 달걀 부침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든 건데요. 단정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의미겠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달걀 부침 하나에도 고분은 엇갈립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길 바라고. 며느리의 생각은 다르고. 결국 달걀 부침은 엉망이 됐네요. 그 스크랍을 엑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나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잖아요. 계란을 딱 집에 올려놔야지. 이리리 젓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나물 젖을 수 있어서 이리 담으면 어때. 안 돼. 같은 거 없이 예쁘게 하면 안 나왔나. 그래. 고분은 아직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식사 후 산책에 나선 가족. 시어머니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는 며느리. 산 정상의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에게 바다는 새로운 불거리인데요. 바다보면 나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널이면 얼마나 좋겠나. 항상 이렇게 있는데 가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바다같이 널어. 무슨 그게 있나. 그래서 내가 널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널다 싶어. 어머니는 바다처럼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넓어. 뜻밖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 너희는 우리 한국 와서 고생했지만. 나는 너희 가면 더 고생했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었어. 그렇게 시집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농사일로 막 억지껍지 지었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 시키고 집 사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네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얘기해봐라. 어머니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요리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약간 무서운 분이다 하고 시작해서. 전 좀 무서워지고. 내가 인정해. 왜 내가 이렇게 야가 이르노. 아주 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갇힌다고 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희들은 아주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무섭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형님은 온천 잘한다 하시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형님을 잘하면은. 제가 온천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는 다 아는데. 어머니께서 비교를 하실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나는 네가 너무 흐리하게 이러지. 계속 속이 터진 게. 궁금하다 딱 가보면. 진짜 그래.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 너무 또.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만. 또 비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아 몇 번 말씀드려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흐려진 날씨. 가을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몸 져놓은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작은 신호도 걱정이 되는데. 마요미 씨도 놀랐습니다. 이게 좀 귀찮으신가요?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마요미 씨가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챙긴 적은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다른 형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어머니가 믿을 사람은. 며느리뿐. 마요미 씨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 긴장이 되는데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항상 강하게 나오시고. 이건 안 된다. 저 안 된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렇게 아프시니까. 정말 걱정됐고.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싸우기만 하고. 나쁘게만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머니 많이 아껴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필요한 검사와 함께. 꼼꼼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마요미 씨.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여사도. 새선 달라 보입니다. 나 일본 와서. 느끼는 거는. 아. 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렇잖아. 그렇다가 일본 와서 똑똑어. 응. 똑똑한 태이야. 나는 바보야. 지는 똑똑해. 그런 내가 느꼈어. 아. 우리 한국 아가씨가 그런 걸. 내가 뭐라케 했디. 일본어니 저 똑똑하네. 똑똑하네. 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머니 이상 하나도 없답니다. 이상 없죠. 네. 없답니다. 이거만 마시면. 먹고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은데요. 응. 고령에 음식과 물이 바뀌어 탈이 났다는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하네요. 예전에 집으로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맛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집으로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많이 걱정됐어요. 안된다. 또 맛없다 하실까봐. 음식에 워낙 솜씨가 없는 데다 예전에 혼난 기억이 있었기에 자신이 없다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데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는 깐깐한 시어머니 이 여사. 어머니의 잘했다는 칭찬. 며느리는 비로소 몸도 마음도 풀리고 안도의 미소가 나옵니다. 간간해. 그래도 내가 안말 다 넣지. 내가 간 안 넣는 거와 간 넣는 거 다 알지. 구수한 맛을 먹지. 근근한 맛은 안 돼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 밥맛 없을 때 근근하면 안 먹어. 근데 안말 안 하신 거예요? 그래 약간 감금을 해도 아이고. 뭐 이렇게 했는갑다 싶어. 잘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마이키 씨. 아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도 이대래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이키 씨. 아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잘 같네. 저는 정말 몇 년 만이죠?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하루도 안 변하셨네. 아이고. 여기 시어머니중이시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학과를 시집으로 왔어요 저희 남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일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마요미 씨와 반대의 경우죠. 한국 가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서 하던데 일본 며느리도 안 그래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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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아직이요. 우리의 생각을 좀 해라 하면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라 하나하라 하면 더 못 보이고 그러셨군요 설거지도 요것만 하라고 그래요 예예 맞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시키면 하세요 한국 사람처럼요 눈치껏 알아서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딱딱 날라고 선거지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해주게 되면 그 사람 일을 뺏는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하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마요미 씨 그런데 마요미 씨도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되겠죠 덕분에 일본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 이분기 여사 참 한국의 일복이 틀리는데 와서 그러는 거 내가 뭐라고 했는 것도 미안하지 뭐 미안하고 물론 참 한국이 모르는 거로 무작정 네가 뭐 한다고 뭐라고 했는 거 그게 좀 미안해 미안하고 한편 그 어머니께서 조금 칭찬보다는 못 단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안 된다 못 단다 많이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자기는 프레셔가 되고 프레셔가 되고 또 비교하시고 아 며느리 아 며느리가 그렇죠 프레셔가 되고 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근데 왜 너는 이러느냐고 프레셔가 되고 죽어도 안 된다 뭐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마요미 씨를 내 딸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마요미 씨는 일본에 생활하시고 일본에 태어났지만 정말 이 한국의 어머님들은 그 깊은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를 저는 정말 어머님이나 많이 그런 걸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정말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이제는 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요미 씨가 혼자 외출에 나섰습니다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마요미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해서 아 이렇게 좀 우리 며느리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구나 하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도외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마요미 씨 시어머니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건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방법일 겁니다 마요미 씨의 얼굴이 무척 밝아졌죠 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어제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세요 맘에 드시면 뭐 만들어오세요? 아 보세요 그거 가서 만들었다고요? 네 네 시어머니는 생각도 못한 선물 아 예쁘게 동작이 만들었네 아 예쁘다 맘에 드세요? 응 잘 만드는 데 이런 점이 좀 나와가지고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만들었어? 여기 여기 이렇게 음 그렇지 아 예쁘다 색깔이 괜찮아요 색깔이 예쁘다 시어머니에게 듣는 두 번째 칭찬 음 밥 드실 때 아마 제 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싶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누가 여는 거 예쁜 거랑 오늘 만들었다 한 건 내가 누가 오면 또 자랑하고 야 나는 그렇게 늙은 거 가서 똑똑하더라고 똑똑해서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근데 한 가지 뭐 용서 같으면 뭐 해야겠지 다 잘하냐 마요미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하고 일본 일주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마음이 그 풀렸다는 느낌이 완전히 풀렸다는 완전히 풀렸다는 완전히 풀렸는 건 아니고 또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풀이 뽑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깊이 들어있었던 가시 같은 거가 탁 꼭 봐줬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 손주들을 위해 수족관을 가기로 했는데요 7년 만에 만난 모녀는 밀린 수다를 떠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구경하기 바쁩니다 다행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잘 챙겨서 걱정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첫 해외여행인 며느리의 친정 나라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하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까지 다 며느리 덕분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니 안심이 된다는 친정어머니 아사코씨 여행 마지막 코스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온천으로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사와 음식을 못해서 늘 타박을 들었던 마유미씨 지적만 받다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니 이제야 보이고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진심 시어머니의 진심 어머니께 많이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다렸고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마음속에는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없다고 그냥 가르쳐주시는 건데 그걸 무섭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미워하시나 다른 멤버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멘는 멘는 왕거린답다 다른 멤버들 네만 좋아한다고 막 훈련들고 가는데 내가 나는 미운 것도 밥 안 된다고 그냥 다 딸같이 그냥 생각하니까 아무 그거 없이 미운 것도 없다고 인자 인자요 내가 알아서 내가 만약에 님들 봐보라고 하고 아이고 니 밥이야 이것도 모래나 꼭 그렇게 했는데 인자 그거 어쩌고 고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프고 먼 길을 돌아온 고부 다시 한 집에서 이제는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집에서 makes it so much 안녕 맛있다 납부가 내가 너희가 봐서